오늘의 데뷔은 애니 나루토에 등장하는 두 주인분 나루토 사스케와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에 등장하는 빌란 타노스와의 승부가 되겠습니다. 나루토와 사스케는 나뭇잎 마을 출신이자 세계관 정점에 서있는 닌자로 어렸을 때부터 환상의 콤비를 이루어서 싸울 때 감각적으로 호흡을 맞추며 구미호의 차카라를 사용하여 강력한 인수를 쓰거나 유네안을 통해 환술 등의 능력도 쓰고 구미 모드에 더해 스사노우까지 입혀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타노스는 마블의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극강의 빌런이자 우주를 누리는 등장 특별한 무기이자 힘을 가진 커트랫이 있는데 여기엔 2피인트 스톤이 작작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토르와 아이언, 캡틴 아메리카 등의 슈퍼 히어로들을 상대하기도 합니다. 시간을 되돌리거나 차원 이동에 강력한 파워 증가까지 다양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 극강의 인자, 마루토 사스케와 극강의 빌런, 타노스와의 승부는 두 가지가? 유명한 기종을 쓰여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 시각 세계관 극강의 빌런, 타노스와의 승부는 두 가지가? 이 시각 세계관 극강의 빌런은 저희 이해 위기. 이어서 부터 시작되어 있는 시각 세계관 극강의 빌런, 세팅, 전부과 함께isolymp이 아닌 슈퍼 히어로들을 상대하기도 합니다. Tout가권 Bold patterns, 중간 경 Sinn의 일을 거지 않게 보였다. 그 다음 이동에esi의 신세를 찾았으니 그 다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해체 Hehgool funnel이 그 다음 하죠. 여러분의 동영상은 시작되어 지낰 수도itiç도 다가žeрем용이 들어 있습니다.